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작년 8월에 오가사와라 제도 후쿠토쿠오카노바에서 100년만에 해저화산에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해저화산 대폭발이 후를 살펴보면 100년 전에 일본은 해저화산의 대폭발이 후에 북쪽과 남쪽에서 균형을 잡는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2022년 3월 24일 현재 일본의 쿠리대구와 일본해구 호카이도와 동북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대만과 오키나와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지진의 패턴을 100년 전에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 1월달 통과해저화산 대폭발이 후에 발생했던 교수 효과나다이 규모 6.6강진의 경우에는 만약 규모가 0.2만 더 강했더라면 규모 6.82등으로 남카이 트로프 사전 경계를 일본 정부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해구와 쿠리대구에 대한 일본 정부에서도 경고가 있었지만 호카이도와 동북지역 아우모리안의 경계에 있는 지역 즉 형태로는 삼각형 모양의 지역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가 꼭 필요해 보이며 일본 정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하여 강진 발생을 경고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조건은 삼각형 형태의 이 지역 즉 쿠리대구와 일본해구 근처에서 규모 7클래스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규모 7.4의 강진은 호카이도와 아우모리안의 삼각형 형태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에 걸쳐서 남카이 트로프 부근 와카야마현에서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관측되었습니다. 남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지역에서 연쇄 도미노 강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어제 3월 23일 새벽에 대서양과 대만에서 1시간 간격으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14일에 발생했었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3시간 차이로 발생했던 규모 6.7과 규모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규모 6.7 강진은 일본 근처인 대만에서 발생했고 몇 시간 후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모 5.2와 4.6 그리고 4.0 3번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추세처럼 이태 간격으로 강진이 또 한 번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일본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3월 22일에 처음으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인하여 일부 화력발전소들이 정지되고 복구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또 한 번의 후쿠시마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wam system 1.2 point 1.1 point 2.3 point 2.3 point